월요일의 고정코너입니다. 친절한 경제씨 안징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또 어떤 민생현장을 챙기고 계시나요? 일단은 항상 우리 가톨릭평화봉송 구독하기 좋아요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좋아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러브가 참 좋은 게 우리 가톨릭의 궁극적 정신은 사랑이죠. 그럼요. 자유평등 파괴이고 그거에 근거해서 저는 지난주에 계속 손실보증금 억울한 탈락자들 전혀 이분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발표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전화도 계속 들고 다니죠. 그래서 피켓이 지금 이렇게 낡아버렸습니다. 500만 명한테 천만 원 주겠다고 했다가 왜 370만 명에 600만 원 후퇴했는지 소급 적용 안 하는지 이분들이 말 바꾸기 한다고 소상공인들이 집회하는 데 다녀왔고요. 그러면 누구라도 말이 바뀐 사정에 대해 설명한 일은 없습니다. 중간에 안철수 의원이 소고기 사먹으니까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물가 부담에 시달리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펑펑 써서 문제였는데 팩트 체크해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에 시달릴 때 소상공인들은 지금 손실보증금 탈락해서 울상이고 온자질값 급등해서 울상이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통신비라도 좀 인하해달라. 통신비 부담입니다. 통신, 재벌 3사가 작년에 4종이 넘는 영업이고요. 올해 5종 가까이 됩니다. 갈수록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코로나19로 더 돈을 많이 벌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유럽에서는 심지어 코로나19 기간에 돈 더 많이 벌거나 정육값이 폭등하고 돈 더 많이 버는 사람한테 횡재세까지 물리겠다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실제 도입한 나라도 있습니다. 횡재를 한 거거든요. 남의 고통으로.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급등할 때 방송, 통신, 금융, 이분들은 굉장히 공공성이 큰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자들만 하잖아요. 시장 경쟁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요금도 거의 다 똑같잖아요. 독점 사업이죠. 독점 사업이고 요금도 사실 하나도 안 틀려서 거의 다 마감한 거나 다름없다고 평가를 받아요. 제가 공정에 매번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통신요금 좀 깎아주면 되잖아요. 절대 안 깎아줍니다.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그 기업들은? 설명을 안 합니다. 5G에 투자를 해야 돼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투자력이 없다고.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국민들 중에 2,500만 명 가까이 5G 가입했는데 최신폰을 쓰고 조금 더 빨리 쓰고 싶어서 빠른 데이터 속도를 쓰고 싶어서 아직도 5G가 정말 안 터져서 오지가 오지가 안 터져서 민원이 여전히 오지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를 한다. 그런데 투자하는 거 좋아요. 투자도 하되 LTE 요금제나 5G 요금제 낮춰주면 되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물가안정대책으로 발표된 게 중간요금제가 발표됐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우리의 청자에 제가 간단히 설명해 봅니다. 지금 LTE 요금제는 보면 알뜰폰은 2만 원 요금제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통신재벌 3,4폰은 보면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굉장히 요금제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자기가 데이터 사용량에 맞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4만 원대 요금제인데 데이터 다 쓰면 속도가 너무 늦어져서 5만 원대 요금제로 가고 싶어요. 그러나 돈이 우스워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LTE 요금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4만 원대 요금제를 데이터 제공량을 더 주잖아요. 그러면 5만 원대 요금제인 사람들이 4만 원대에 들어오기 때문에 통신용 민화효과가 발생하잖아요. 이걸 발표를 안 하고 5G 요금제가 지금은 5만 원대하고 7, 8만 원대가 있고 10만 원, 12만 원대 딱 3구간만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 요금제를 발표놓고 그게 요금이나 효과가 있다고 우긴 거예요. 6만 9천 원짜리 요금제가 신설이 된대요. 데이터는 한 20기가 정도를 주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저는 방송 듣는 애청자들께서 벌써 판단했을 때 생각하는데 아니 5G 최소 요금제가 5만 5천 원이어서 그보다 좀 더 저렴한 요금을 달라고 그랬더니 6만 9천 원 요금제이면 7만 원 요금제잖아요. 사실상. 데이터 제공량을 그럼 많이 주면 많아요. 지금 5G 평균 데이터 사용량 우리 국민들이 25기가바이트, 30기가바이트를 쓰는데 25기가바이트 정도를 주고 6만 9천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통신요금 민화가 아니라요. 5만 5천 원 요금제를 쓰면서 10기가도 안 되는 10기가 안팎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데이터를 썼던 국민들 입장에서 6만 9천 원 요금제로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금이 인상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안 소장님. 기본적으로 통신요금도 원가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원가 있습니다. 원가를 공개하나요? 이분들은? 한 번도 공개를 안 했고요. 저희가 스마트폰 요금 시절에 참여연대에서 기념, 제가 참여연대에서 지날 때 기념비적인 소송이 있었죠. 스마트폰 어떻게 2G폰에서 3G폰으로 갈 때 이렇게 요금이 폭동할 수가 있느냐. 4, 4요금제, 5, 4요금제 다 기억나실 거예요. 부가세 빼고 그것도. 왜 부가세를 뺐는지 아세요, 당시에? 요금이 적게 보이게 하려고. 그렇죠. 꼼수죠. 지금 부가세가 다 포함된 요금제예요. 아까 말한 건요. 그 꼼수에 제가 맞섰어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스마트폰 요금이 이렇게 비싼지 요금 원가를 공개해라. 이동통신 서비스는 통신재벌 3사만 하고 있고 정부 허가를 받고 있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심대에 끼치는 서비스다. 그래서 제가 대법원까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18조 원 가까운 초과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얼마 전에 참여연대에 발표도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대법원 마저도 통신서비스는 너무나 중요한 생활필수품이고 생존필수품이잖아요. 요즘은 심지어는 노동필수품이잖아요. 일은 안 되잖아요. 그냥 없는 사람이 없는 거니까 이게 필수품이라고 얘기하기도. 안전필수품입니다. 팔다리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필품들은 없어도 버틸 수가 있지만 핸드폰이 없으면 재난정보도 안전정보도 못 듣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중요해진 서비스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정말 저렴한 전기통신사업법 3조에도 저는 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건 처음 봤어요. 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법에 써져 있어요. 그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서비스 때문에 저렴하게 쓰라고 법에 규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집마다 20만 원 30만 원인데 이게 저렴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업체는 좀 더 많은 요금을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거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좀 요금을 덜 내고 싶고 그 사이에 어떤 답이 있을 텐데 그런 답을 찾아주는 게 언제나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게 정부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통신이동통신서비스가 몇 명이 가입됐냐면요. 7천만 명 가까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두 대고. 회사폰 쓰는 분, 더블폰, 쓰리폰 쓰는 분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천만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신재벌산사는 그동안 본 돈도 어마어마하고 올해도 5조 원 가까이를 봅니다. 경쟁자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7천만이라는 건 박리다매가 이미 충분히 가능해요. 나중에 통일까지 되면 더 늘어나겠죠, 가입자들이. 박리다매가 가능하니까 통신요금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고생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으니까. 인하해주는 서비스를 보답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나서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를 해야 돼요, 맹렬하게. 그렇죠. 법에 분명히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LTE 요금제가 무제한 요금을 쓰려면 5, 6만 원 구간입니다. 그런데 LTE 요금제 쓰는 분들에게 예를 들면 무제한 요금을 쓰는 건 4만 원대로만 내려와도 그리 우리가 이동하면 만 원 정도 요금이나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한 달이면 내 가족이면 한 5만 원 되고 4, 5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적은 돈 아니죠. 타이브지 요금제는 대부분 또 7, 8만 원 아니면 8만 원 아니면 10만 원대 요금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데이터를 좀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중간 요금제를 만들어가지고 6만 9천 원에 20기가바이트 중도하면 절대 7, 8만 원 요금이나 10만 원, 10만 원 요금 내는 분이 그리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20기가바이트 정도 주면서 중간 7만 원 요금제를 내놓고 요금이나 방안이라고 발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타이브지 요금제는 3만 원대, 4만 원대 요금제가 없어요. 3, 4만 원 요금제를 내놔요. 저가 요금제를 내놓고 거기서 데이터를 조금 쓰는 사람들이 쓸 수 있으니까 평균 이하 정도의 데이터를 제공하면 지금 5만 5천 요금제가 그리 이동할 거잖아요. 그러면 만 원 정도 요금이나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다음에 7, 8만 원 그다음에 10만 원, 10만 원 요금을 쓰는 분들에게는 6만 원 정도에 5만 원이나 6만 원 정도에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데이터 제공량이랑 쓰는 데이터 양이랑 비슷한 요금제를 만들어주면 굳이 그분들이 7만 원이나 10만 원을 낼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진구 소장님 말씀은 지금 요금 인하가 첫 번째 통신업체 입장에서 여력이 있다. 여력이? 네. 두 번째는? 충분합니다. 네. 여력이 충분하다. 두 번째는 방법도 있다. 방법도 있습니다. 의지만 없는 거군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번에 다시 한 말씀 물가 인하 대책으로 발표된 것이 제일 우수한 게 국민들도 다 알아차렸어요. 중간요금제잖아요. 왜냐하면 중간요금제가 없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요금 인합니까? 오히려 5만 5천 원 요금제 있는 분들이 그리 옮겨가면 요금이 인상되는데요. 3만 원, 4만 원 요금제의 데이터를 좀 그래도 평균 가까이 쓸 수 있는 게 신설이 되면 그리 다 옮겨갈 거거든요. 그러면 요금 인하가 되잖아요. 제가 무슨 강제로 지금 요금 인하를 엘티나 파이브 요금 인하를 각각 다 쓰는 요금제에서 만 원씩 깎아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려울 테니까 중저가 요금제를 내놔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 데이터 많이는 헤비 유저는 아니다더라도 평균 또는 평균 이하를 쓰는 분들을 위한 그걸 안 내놓고 끝까지 더 많은 영업이익을 누리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패키스 갖고 왔잖아요. 대통령 집무실까지 가서 통신비이나 집무집 고물가 상황에서는 제발 교통비, 통신비, 유류세 이런 인하 대책을 내놔라. 촉구를 하고 온 겁니다. 역시 그거는 KT 본사 앞이나 SKT 본사 앞에 갈 게 아니라 대통령실 앞에 가야 된다.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가능하다. 통신재벌들이 그걸 거부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요금 인가권 비슷한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새 정부가 들어섰고 국민들이 물가로 고통받는데 요금인하를 하나도 하지 않느냐. 강하게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통신재벌 3사가 이건 인허가 사업자들이잖아요. 정부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요금인하로 자연스럽게 갈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민편보다는 통신재벌 편을 들어줘버리면 통신요금이란 요금은 안고고 우리 국민들은 그런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옮겨갈 수도 없어요. 왜? 요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통신삼사의 요금이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답답하지만 계속 집회도 하고 기자견하고 의뢰시도 할 예정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준비 많이 했죠. 아 그렇습니까? 10학년 지금 다 돼갔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제 개편안이 되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아이고 그래도 서민 중산층들이 좀 부담이 줄어들었겠구나. 물가도 이렇게 올랐으니까 했는데 재벌대기업 법인세는 7조 가까이 깎아줬습니다. 그랬죠. 영업이익이 3천억 이상인데 깎아줍니다. 아니 영업이익이 3천억 이상이면 너무너무 지금 잘나가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103개가 있습니다. 깎아주지 않아도 되는 데입니다. 전 깎아줘야 된다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이 경제기상을 벗어난 다음에 나중에 국민적 토의에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7조가 안 들어오면 누구한테 걷을까요? 국민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안 걷거나 일단 안 걷는 방법이죠. 아니 국민들이 돈을 안 쓰거나 아니면 공시가 6억 미만의 재산세가 10%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오히려 서민 증세가 되거나 분명히 담배세 주세 증가의 약이 또 나올 거고요. 이런 식의 또 부가세 인상량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일반 국민들이 그걸 n분의 1로 메꾸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종부세가 2조 가까이 끊고 줍니다. 그게 그렇게 급한 세금입니까? 일가기 주택자들에게는 좀 예를 들면 감세책을 준다 하더라도 다주택자는 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소득세가 이번에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봉 8천에서 1억 정도인 분들은 54만 원 정도가 줄어들어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분들은 효과가 좀 있잖아요. 54만 원이면. 그런데 연봉 1억인 분들이 서민은 아니죠. 중상층들이죠. 그런데 그분들도 물가 고통이 있으니까 깎아주는 건 저는 찬성해요. 그러면 그 이하구간 연봉 3천만 원, 4천만 원 받는 분들은 감세책이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 좀 깎아주면 안 됩니까? 이걸 저희는 지금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안이 나온 거고요. 그럼 국회로 가잖아요. 국회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나마 다행인 게 이 세법은 법률마다 모든 세금마다 조세법정지에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종부세는 깎아주면 안 되고 그 돈 제대로 거둬서 국민들 민생대체, 물가대체로 쓰고 교통비 절반 깎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비. 전 깎아줘도 조금만 깎아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연봉이 적으면 적을수록 소득이 적으면 적은 소득에게 세금을 더 깎아주거나 지원이 더 가는 구조로 그렇게 설계를 다시 하자. 그러니까 야당들이 선명하게 민생문제계열의 실력과 열정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제개편안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고 국가살림살이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나라국관이 빈다고 이야기하면서 법인세는 7조를 깎아준다는 건 형형보순이잖아요. 맞습니다. 끝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골 소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